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컬러 센서 두개로 선을 따라가는 투 라인 트레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센서는 이 에듀케이션 보드에서 바닥면으로 향하고 있는 센서가 컬러 센서입니다. 로봇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센서가 3번 포트, 오른쪽에 있는 센서는 4번 포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로봇의 진행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경기장에서 왼쪽 하단을 출발하는 구역으로 정했고 오른쪽 하단은 도착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출발 구역을 벗어나서 앞쪽에 보시게 되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직진을 할 것인지 이 기준을 먼저 정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는 직진 방향을 우선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해서 빠져나간 로봇은 이 사각형 구역을 쭉 지나서 한 번 더 교차로를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도 한 번 더 직진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 인식의 논리입니다. 센서 인식은 왼쪽과 오른쪽 기준을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왼쪽 센서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경우의 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왼쪽 센서가 흰색일 때 오른쪽 센서는 흰색과 검은색, 왼쪽 센서가 검은색일 때 오른쪽 센서가 흰색과 검은색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때 왼쪽 센서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흰색과 검은색 단어로만 볼 때는 두 가지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상에서 볼 때는 흰색이다와 흰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논리가 하나입니다. 왼쪽 센서의 논리가 하나일 때 오른쪽 센서의 논리는 총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흰색일 때 오른쪽 센서의 논리 하나, 그리고 흰색이 아닐 때 오른쪽 센서의 논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의 움직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직진, 오른쪽, 왼쪽, 직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 이 움직임은 각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왼쪽 센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치 블럭 하나를 불러오시고요. 이 스위치 블럭의 컬러 센서의 비교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센서로 먼저 맞춰주시고 색상을 하얀색으로 했기 때문에 하얀색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센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센서인 4번 센서를 맞춰주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셔서 위쪽에 하나 붙이시고 이거를 4번. 그 다음 이 4번 스위치 블럭을 그대로 아래쪽에도 똑같이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았던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에 대한 조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 표에서 보였던 것처럼 직진, 오른쪽, 왼쪽, 직진 이 움직임에 대한 조건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직진이기 때문에 탱크 블럭을 불러와서 켜짐으로 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속도를 30으로 줄이겠습니다. 두번째가 오른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서 C가 멈추고 B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30과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0, 오른쪽이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다 검은색일 때는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진으로 조건을 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논리의 경우의 수로 나오는 프로그램 작성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재생을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한순간에 지나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루프를 한번 더 감싸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 로봇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로봇이 이탈하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스윙 턴을 하면서 센서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선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윙 턴이 아니라 포인트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턴을 하는데 한쪽 파워가 살짝 약한 포인트 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포인트 턴을 했을 때 이제 선을 이탈하지 않고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러 센서 두 개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